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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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빛이 너무 쉬게 하고 처음에 시원한 스테이크 새우는 전부였어요 새우는 매운 양념에 넣어줘요 미니아 진짜로 너무 맛있게 잘 먹어요 귀여운 아이스크림 계란에 손을 넣어줍니다. 계란에 손을 넣어줍니다. 육수가 계란이가 다진 아이스크림으로 만들어줍니다. 계란에 손을 넣어줍니다. 계란에 손을 넣어줍니다. 계란을 넣어줍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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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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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릿속에 벗겨서 설탕 그릇에 담아줍니다 다진마늘 파스 계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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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